보베다 이거를 블락하는가 웨스틴 호텔 저기 지금 SUV 지금 스타베티에 저 SUV가 비하인드미에서 블락을 하더라고 지금 패스했어요. 니가 히어까지 비싸져 디스카 히어까지 갔다가 지금 백으로 왔는데 요 보베다 요 엔트너스로 인해 나서나 봐. 그리고 프론트에서 밴이 오버대를 블락하더라고. 조지타운 오버대에 카메라가 있다 이거지. 오버대에서 블락이 되더라고. 요 디스도로 나오나 봐. 디스도 전라도 지금 웨스틴 호텔. 그러니까 요 코스트리스는 지금 번취 오버 코드 브레이커 허스티지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도 허스티지를 아시겠지 뭐. 그렇지? 인퍼블릭은 프리텐드 뭐 해피피플 폴리스트 하지만 인스타드는 지금 허스티지 시스템이죠. 오버대어 코드 브레이커 허스티지나 피플 폴리오. 피플 폴리오. 제 알죠? 코드 브레이커 허스티지 시스템이죠. 미6 CIA 모스타드. 잘 아는 거군요. 이게 아파트먼트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게 키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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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네퍼. 내가 보니깐 그런 거 같네. 저 웨스티 호텔 지금 온 앵스트리트. 그니까 비사이드 그 어? 브레이커 리퍼블릭 도이치란드. 그 보베다. 거기를 자꾸만 이렇게 풀려 그래요. 그니까 솜바디가 슬립 인더 호텔. 웨스티 호텔. 그리고 이제 저기 어? 어? 메인 엔트런스. 아더 엔트런스로 행하라고 말아봐. 치열하고 오버대하고. 터 Gong 터럴블릭 비처불인데 그걸 갖다가 라잉을 하겠다. 이거지. 지금 어? 그거를 라잉을 하겠다. 인쌰데 지금 있다 그거지. K67 자... 오오오호호스트 Homer thinks 그러면 킬하는 그런 테크닉이더라고 그러니까 퍼블릭 월드가 억그리 하잖아 퍼블릭 월드도 해보고 아칠던데 라잉을 한단 말이지 던전체제트 들어오고 그리고 폴리스는 see something say something say something 하면 곤대는 거거든 위트니스 킬하고 위에서는 더 시스템이 베리베리 디벨로프니까 폴리스가 see something say something 그러는데 피플이 던졌다는 얘기잖아 폴리스가 빌페이지 걷다가 나오는 데 데이아이 타겟이 데이아이 타겟이 데이아이 타겟이 아 언더로레스트 언더로레스트 언더로레스트하고 폴리스 마시기 아 근데 그 제피니스하고 주이시하고 저메니아하고 아주 라비가 파워풀한가봐 뭐 폴리스 치프 그러면 뭐 호텔 런던 도쿄 이러나봐 어 뭐 코스토스 뭐 체인스토어 그래버리니깐 그냥 뭐 CIA 디렉터 FBI 디렉터 이래버리면 이제 뭐 어 어 아파트먼트 콤플렉스 뭐 어 휴즈 빌딩 어 오피스 빌딩 뭐 이러나봐 어 뭐 뭐 어 어 어 아웃 아웃사트에서는 이제 비텐딩 시빌리언하는 그런 테키네 그니까 호텔 메인이 되고 호텔 호텔하고 월크를 라파더라구요 호텔 어 CIA MI6 모서볼 수 있으라니까 이 어 어 비즈니스네 아 사람이야 어 그리고 이제 써보죠 어 I sleep on 18th trip between K3 엘스트리셔널 호텔 로퍼레셔널 어 어 그런거지 저기 이제 뭐 로테이션으로 하나 봐 어 로테이션 그니까 People 이제 어 이 어 이 이 어 On their name은 Their original record인거지 어 On Others name 이제 대각 인터넷 수증 그니까 그게 차이나에서도 지금 알럴트잖아 Chinese MI6 Chinese CIA Chinese 모서더 어 스위스 알미 Chinese 어 지금 차이나에서 지금 알럴트잖아 알럴트 그니까 Chinese from US다 인 그니까 이제 지금 완전히 힐러리클린터 빌고있으니 필드 되신거지 응 어 머리카드알비 갖고와라 어 mais dear 나 다음에 그럼